자, 샵에 새로 생긴 꽃입니다. 이름은 적어봤는데 이게 큰 델피뉴 그거고 얘가 아네모네 아네모네고요 페니쿤, 그린 소재가 페니쿤? 그건 어딨지? 그건 저쪽에 있나보다 여기도 있거든? 이게 페니쿤인 건가? 이거는 거베라인데 색깔이 조금 특이한 거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원래 장미는 한 다발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떼어서 놨어요 가짜같이 생긴 거 요즘 다시 샵이 꽃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샵 미역 제가 미역이라 그랬더니 엄마가 분노하셨어요 미역이랑 코인페페 파키라는 좀 오래된 거 같은데? 되게 잘잘하네요 여기가 주차장 입구거든요? 오 마침 차가 나오네 주차장 입구 바로 위에 이렇게 두 호실을 쓰는 겁니다 간판이 안 달려있어서 다들 좀 헷갈려하세요 엄마 친구가 선물해주신 그림이예요 엄마 친구가 선물해주신 그림이예요 선물 또 접어주셨더라고요 음 얘는 어디있냐면 여기 입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젤들과 함께 근데 이거 약간 봄되니까 너무 겨울 같아서 이 나무 치워버리고 싶어요 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다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여기다 해다 응 괜찮다 괜찮다 예상이시죠 오 마침 아니 그냥 아니 봄 안 좀 아니 이거 아니 사 놈 아니 아니 나 아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랜만에 문을 열어보네요. 경비부터 해제해주고 안녕하십니까? 해제가 있습니다. 이쪽이 손님들 오시는 문입니다. 이것도 열어줄게요. 문을 열어요. 안녕하세요. 누가 촬영을 보면서 주세요. 진짜 너무 배고파. 밥 먹고 먹고 다 소화지신지. 동생이 영혼 통화하면서 왔거든요. 누구랑요? 동생이에요. 차 안에서 동네 품에 영혼 통화하면서 왔는데 뭐가 굉장히 웃겨가지고 왜요? 아, 차트판을 좀 깔끔하게 해보고 싶은데. 차트판? 아. 이거 진짜 다 떼가지고 한 군데 다 예쁘게 해놓고 싶어. 이거 보여주다보면 이거 다 똑같이 돼가지고. 아, 완전히 그리고 이거 영수증 영수가 다 떨어졌을 때 바꾸는거 네. 제인색으로 남아가지고 제인자 찍으시면 어, 잘 나오세. 사용하는 것 중에 없는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이건 누구지? 아 이건 안 쓰고 이거? 선생님 이거 살까요? 이거? 네 그러면 저거랑 그리고 이게 안 나와서 지금 아 걔는 주문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사야겠다. 그러면 이것도 좀 부족하니까 이거 이거 그리고 아까 저거 다시 추가로 넣겠습니다. 차트판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게 일할 때 자꾸 옆에다가 꼬르놓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먼지도 좀 많이 먹고 그러거든요. 좋아요. 야 너무 많이 하신다고 했어? 내가 대전 상관없이 다 계속 다 하게 돼서 갑자기 아트 소개 일부야 잘못 들었어. 이거 이 리본이었어요. 아... 저거 딱 한 번만 들었어요. 어... 형태쌤 당국. 이것도 손에 해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화려했어. 그래 보인다. 이번에 고민했었는데 반반을 할 때 아 왜 깎어? 아니요. 아 뭐 하셨거든요. 저 꽃 타려고 했잖아요. 근데 꽃 상냐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지으셨죠? 뭐 하셨죠? 화려한 맛을 해봤냐? 아 나 제주도 기념을 해야지 근데 이게 이나면 되니? 제주도 그냥 3주 정도 남았다고요? 3주 정도만 그 기회를 받듯이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오늘 바꾸려고요. 어 진짜요? 어? 근데 이거 제가 진짜 배추 못 들거든요. 아 얘는 좀 정사가 필요해. 얘는 공사를 좀 가고. 어? 느낌 예쁜데. 그 다음에 심플이 잘했지. 마지막 고객님이 저께에다가 비블라 꽃 하나 추가하시고 육안 버전을 했는데 꽃도 이쁘더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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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대전적인 색깔이 많아. 근데 요리요리 해가지고 싫어기라. 아 그건 진짜. 이거야? 네. 오리샵 신규 고객님들 픽. 밥줄. 밥줄 고객. 아 밥줄. 아 밥줄 아타트. 이거 좀 또도 안 질릴 것 같아요. 진짜 또도 안 질려. 이 다르트 한 번씩 다 해본 것 같아요. 이런 거. 굉장히 꾸준해. 어 뭐지? 손에다가 손에 손에 반해봤더니 죄송해요. 몰랐지 모르겠어요. 뭐하지? 이것도 은근 되게 화려하고 이쁘다는데. 이거 이쁘다맞아. 여기다가 풀스톡으로 추가했더니 이것도 이쁘다맞아. 어 맞아요. 힘들어. 깨끗하게 끝내. 일단 한 번 보여드려야돼. 엄청 많이 졸았어요 진짜. 이거 한 번 찍어야겠는데. 아 아. 소연쌤에게 제거를 받을겁니다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아프시겠어요? 거기가 칼이 뜯을 것 같아요 여기요? 아... 소연쌤가 제거를 받을겁니다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아프시겠어요? 아프시겠어요? 거기가 칼이 뜯을 것 같아요 여기요? 아... 아프시ump 키 Podcast 아까 만든 조합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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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길었덩 대박사건 징그러워 엄청 길었덩 와 진짜 많이 잘한다 잘하지마 여긴 심지어 연장도 거의 없고 저쪽은 연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아픈데 힘을 주면 나한테도 힘이 들어가서 그때 아픈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는 그냥 안 쳐다보고 있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핸드폰 하고 핸드폰 하시는 분들 제일 좋아 맞아요 같이 보고 있으면 나도 긴장되고 너무 좋은데 저 책은 어디에 갑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네네 진짜 진짜 많이 먹어요 예술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이 먹어 진짜 많이 먹어요 너무 좋은데 너네네 너무 좋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약간 택배가 조금 쌓였는데요.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어도 돼요. 아 이거 올바라 하트템인데 아 하트 작은 걸 산다고 큰 것 같다. 아 괜찮아. 이걸로. 이런 하트 런 그리고 달.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생화 스티커고요. 이거는 수화로기 스티커. 오 이건 서비스인데 새로 나왔나봐요. 오 하트가 요 색깔도 나왔어요. 오 라이트 아조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쁜데? 대박 이런 게 있음에도 사게 되죠. 오 라이트 아조르가 아닌가? 비슷한가? 어때 보이시나요? 이름을 좀 이따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어쨌든 얘가 라이트 아조르 라는 색깔이고요. 이런 것도 사고. 봄 같은 딜라이트 컬러들도 사고요. 기본템들이랑 이런 거. 얘도 기본템들이죠. 확실히 봄이라 그런가 하트 수요가 좀 많아요. 약간 시간 차이를 두고 샀더니 이렇게 나눠서 배송이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V컵 커버링 하트 골드랑 물방울 실버. 이렇게 파트에 진주가 박혀 있어요. 이런 애들이랑. 이건 뭔가 잘 쓸 것 같은데? 테두리에 진주 있는 거. 달 진주. 그리고 너무 귀여운 토끼. 요즘 토끼가 너무 귀여워요. 금방 앞손님도 토끼 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이건 저희 블랙이랑 화이트가 좀 다 쓴 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했고요. 다 쓴 것 같아서 샀는데 우리 안에 화이트 있더라고요. 이거는 손톱 강아지입니다. 손님들 발라드리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얘는 기초 젤인데 약간 저희의 비밀 같은 거라 이거는 오픈하지 않고.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첫 번째nen 시내고.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여러분, 나는 하루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둘이 자세히円으로 몰입을 해보여. 오늘은 얼마나 좋은지. 쾌 coot. 살짝 뷰가 저 항아리가 좀 있어가지고 저 항아리가 여기 왜 있는 걸까? 싶은 느낌 여기는 이런 색상 느낌 저기 여기 집으로 하니까 자기 말이 맞는 것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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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뜨거워! 뜨거워! 오! 네! 좋은데 싫으네요 아 시원해 스웨트 싫어한데요? 스웨트 이걸로만 해주게